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지금 좀 비가 좀 약간 소강 상태예요. 어저께 저녁부터 비가 좀 계속 조금씩 왔는데 아까 이 아이들이 비를 아주 흐뻑 맞았답니다. 아주 비보약, 비샤워 아주 제대로 했네요. 아주 싱글싱글 싱그러워졌습니다. 이 아이들 조금 목마른 아이들을 조금 내놨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봄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6월달에 오는 거는 거의 이제 장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맞추면 안 되고요. 마지막 봄비를 아이들이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운동자, 운동자 그룹. 그리고 우리 러우, 보트샵. 초콜라인. 앞에는 나비봉랑. 레티지하고요. 샹그릴라. 시식하는 처녀. 노부림. 청성민. 청성민. 크림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약간 이슬비가 오고 있네요. 창철아. 요거는 썹세실리스금. 보초금. 밴바디스. 요거는 소견왕. 장미화부까지 잘 맞고 있습니다. 밑에는 초콜릿봉. 그리고 밑에는 꽃동산을 이루고 있죠. 밑에 보면 수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장미가 꽃이 좀 진게 많이 있어요. 노란꽃이 져가지고 약간 꽃대를 잘라줬고요. 그리고 제라늄도 꽃이 좀 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꽃은 지고 있네요. 빼줘야 되겠네요. 염자 있고요. 저쪽 편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환경이 변화가 됐어요. 제가 요거를 거리대를 조그만 걸 하나 더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리대가 두 개의 거리대가 됐죠.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위에 그리고 차각막도. 석세로 하나, 둘, 세 개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올때는 위에 비닐을 좀 거둬줬고요. 그래서 비보약 수컷 먹으라고. 밑에도 이렇게 비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장미 잘라서 산목을 해놨고요. 밑에도 비보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찬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모듬 쉽게 해놓은 거. 빌치풀이대. 그리고 이제 썬버스트 금. 여기는 파라솔. 장인. 분월관. 이거는 이제 의료심하고 호흡. 의료심. 적심해 놓은 거. 이거는 벽어연. 또 미임입니다. 엠림. 파랑펜. 염자고요. 애플미. 원종 에보니. 이거는 뭘까요? 신데렐라. 방울복랑이고요. 대품미입니다. 저건 하나가서 사왔고요. 초콜라인. 이거는 애심. 애심. 이거는 성흘려. 콩분이죠. 이거는 강옥. 삼색 다이소. 로게르시. 이거는 염자큼. 이거는 살고 미임금. 호비땅인. 이거는 라일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비샤워를 실컷 하고 있고요. 오전 내내. 지금 한. 4시. 좀 넘었거든요. 오전 내내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슬슬. 얘네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른병 오면 안 되니까. 슬슬. 이제 비닐으로. 덮어줄 예정입니다. 비닐으로 덮어주고. 안에 들여올 아이들은 좀. 들여오고. 할 겁니다. 비가.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 오네요. 지속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안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비닐으로 덮어두든가. 왜냐면. 물음병 올까봐. 걱정이 돼요. 비보약이. 사약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적당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봄이기는 하지만. 여름에. 비를. 너무 많이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비샤워. 비보약은. 이만. 마치고. 사약이 될까봐.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상큼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 안녕.